오늘 클데와 함께 할 곡은 지금 고인이 된 미국의 블루스 가수 레이첼스가 부른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라는 곡입니다. 약 10여 년 전 이 곡을 부른 가수의 정기를 다룬 영화 레이를 보면서 이 곡을 처음 듣게 됐는데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힘이 될 때 즐겨 듣는 곡이기도 하고요. 오늘은 이 곡 카마이클의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로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실래요?